안녕하세요 화산빛잡이 빠빠 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0일 입니다 봄벌 깨우고 난 뒤에 봄벌은 1월 31일 날 깨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1일째 입니다 날짜 차수를 따지면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좋아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날씨가 안좋았죠 그래서 이제 화분 떡 점검도 해보고 안에 산란도 어떻게 갔는지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일자 내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내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 따뜻한 관계로 얼굴이 많이 나왔네요 자 칼이 어디갔지 챙긴다고 챙겨놨는데 혼자서 사다보니까 두세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장인데 여긴 지금 화분 떼기 이렇게 거진 다 먹었네요 자 봅시다 자 이들 한번 보자 우아합니다 아 오 으 으 으 으 으 이쪽은 꿀장입니다. 사람은 알아봐요. 고맙습니다. 20일만에 화분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예 여행거리지 마세요 야 그러면 내가 훈전한다 으 자 공판입니다 설날 쪼되어 있습니다 공판이 70% 가 있네요 여기 있어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합니다 으 자 여기도 봉판입니다 앞뒤로 봉판이 잘 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다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자 으 으 으 여기도 봉판이네요 자 여기 봉판입니다 자 봉판이고 이쪽에는 지금 산란해놨습니다 이쪽 이쪽 빈 소방에 산란해놨습니다 자 산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봅시다 얘가 우리집에 이 세줄이 강군입니다 세줄이 그래서 지금 얘가 훈증 안하라고 했더니 내가 자꾸 힘들게 하네 보자 보자 빨리하고 끝낼게 식량장인데 아직까지 이쪽에 있고 이 안쪽에도 밑에도 식량 아주 이 소울이라고 난리났네 안되겠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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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말 안든다 자 오징어 Cos 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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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Come 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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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한 번 가야겠다. 자아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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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 덩어리 올려주겠습니다 자아 나오세요 자아 나오세요 자아 나오세요 자아 나오세요 자아 나오세요 자아 나오세요 자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두 덩어리 올려주고 지금 20일말이니까 20일말에 한 덩어리 올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 강구는 아닌데 중강구는 되네요 자 두 덩어리 올려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나오세요 그저 iga 여자 lia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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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일 aren